뒷거리에 광고풍선이 있잖아요. 광고풍선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시면 저 안에 저 안에 램프가 있어요. 램프가 있어요. 안정기가 있어요. 안정기가 있어요. 안정기가 있어요. 모다가 있어요. 모다가 있어요. 모다가. 모다가 또 다른게 반응이 있어요. 여기 스위치는 스위치 가지고 원오프 해주는 거거든요. 전등은 스위치로 원오프 해주고요. 목포, 돈, 안정기 안정기 그 다음에 잡고가 달려있어요. 잡고가 달려있죠. 송선이 지금 올라오는거죠. 이렇게 송선이 풍선이 이제 올라오는거죠. 풍선이 이렇게 올라왔죠. 풍선이 풍선이 이제 올라왔어요. 풍선이 요 밑에 이제 요 밑에 모든 모다하고 안정기하고 스위치하고 LED 전등이 달려있는거죠. 전구가 지금 그래서 요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예 예 예 보이셔 예 보이셔 보이셔 예 스위치가 예 LED 전등을 두드러우게 하는거고 요 안정기 LED 전등 LED 전등 안정 고다는 그냥 상시로 몰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요구리 뜯을 때는 여기 스위치로 예 쏘고 이쪽 켜고 이제 가면 됩니다. 네 아 아 아 풍선 광고 광고 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퍽